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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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기까지 안 오는 것만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에 길이 이게 킬러가 에 머리가 나쁜게 야 나쁜게 아 나쁜거라 나쁜거지 아니 머리가 나쁜거는 죽제치고 하래 그런게 좀 있는거 같아 응 좀 뭐야 어차피 이 학교 나 알고있다라는 식으로 응 근데 그럼에도 무거워있잖아요 우선고 마찬가지 이렇게 가진 다음에 떨어지는거 보구요 떨어져 좋지 않아요 자기가 으흐 다음생엔 부 다음번에는 부디 어 뭐 이거 아 이게 숭자야 여기 이렇게 짓지 않아요 자 그리고나서 자 4층 올라가겠죠 자 여기서부터일거야 이제 어 여기서 이제 어 아우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나도 살려줘 아 미치겠네 2대는 없지 어 아 미치겠네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사진이 지나갈때까지 기다렸다 어 어 어 어 아 여기구나 아하 자 엔젤 엔젤 폴로플라이트인데 없어지고 자칭보차 complement 찍는다 여기저기 여기가 이제 거인구나 자 어허라 비밀문이 끝 조사해봐야겠어 자 여기서 비밀문이 어디있을까 이렇게 쭉 가면 이렇게 어 잠깐 보고있다 자 페이지 한 장으로 나타볼까요? 길새우 잡았다 잡고 해버렸다 내 팔 하나가 날라가고 머리가 30번에 윗길을 넘기고 나서 맞다 이 앞길을 좁아서 막 이제 달리면서 떨리는 손으로 뭘 연주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자에게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이제 내가 식현들이 움직이게 되었다 내가 손을 올려 하면 손을 올리고 기원째만 하면 기원짓한다 이거 완전 게임했잖아 이제 나 이 생일 통신화됐다 찌개찌개 다 현실 생일이 있다 여기가 내 왕국의 하늘 바로 여기서 죽어버렸어 태호가 어 어쨌든 간에 여기 비밀통로 보자고 왓더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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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자 일단은 조금 정리를 좀 잠깐 해볼게요 정리를 잠깐 해보겠는데 아무래도 그 태우젤에도 이거 보니까 이 시국의 폭풍이라고 일단 제가 예 명명하겠습니다 시국의 폭풍에서 있잖아요 아 시국의 폭풍이 들어가는데 학교에서 이거 아마 주웠나 봐 예 그래가지고 예 물론 이제 명길이 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주워서 이제 그 그 그 죽다가 이제 그 말 여기 그 시국의 폭풍 속에서 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예 그거 보다가 예 정신적인 문제였어요 이래가지고 예 좀 맛이 가버리는 말만 막 예 그렇게 된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엠뷸런스에 실러 가고 예 그렇다보니까 지금 예 그 그 그렇게 돼가지고 패턴트 떴는데 이게 아무래도 예 원래 송 선생님꺼가 아닌 다른 사람꺼였나 그쵸 예 어 이따가 됐다 이게 나를 여기를 데려온 원인일거야 자 근데 어 뭐야 지지 학교 무리 시작했어 어 예술 차단해 어 이걸로 빠른 차단해 아 이거 개운할게 없잖아 자 어떻게 하라고 어 자 뭐야 어 보충놈이다 아직 내가 가르쳐줄게 더 많거든 지금 가르쳐줄게 더 많다니요 예 절죽이라고 하시고 있죠 이제 완전 괴물이 없잖아 어 오지마 얌전히 쉬래 자 어 뭐야 물나서 예 예술이 니가 들어왔던 곳에서 뛰어 얼른 얼른 이거 얼른 이만으로 예술아 피해 나 내가 알았는지 얼른 뛰어 자 어떻게 하려고 이거 이럴 미치 미치 미치겠네 예술이랑 그 미... 개운거라고 했어 개... 어 일단 어쩔수 도망가야겠죠 자 일단은 자 쎈 말고 보이자고 자 어 뭐야 막혔어 아 어떡하노 여기도 아 아 니체스야 하니소드 끝이잖아 야 너 어 아 여기도 박혔어 여기도 박혔고 왜 어떡하노 여기서 아 큰일났네 이거 해석지 알았다고 일단 해석지 어 빨리 어 아이고 빨리 어 먹고 어 이따 요거 요거라 지금 자 붕괴 어 붕괴 어 아니다 여기도 어떻게 해야되자 근데 아 아 여기 어 어 아 아 이번에 제가 못봤어요 어 자 뭐야 페이지 한자 올랐고 나중에 입자 어 어 일단 여기 숨었다 어 숨었다 폐기했어 부서지마 그녀는 엄청나게 강력했다 그녀를 만져 공격으로 비켜 피한건 전반 우빨이었다 필사점 어떻게든 날 죽여있자 나는 바라는 바가 있었기에 도박치지 않다 도박치지 않다 도박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이곳에 오지 못하고 싶어 그녀를 잡아 내 곳을 만들 수 없으니까 나는 수월성 아니여 그녀를 내 서큐버스터되고 그녀를 어떻게 저끼도 부서져 아 얘들 귀찮게 짝이 없어 보자 이럴 기분 내가 귀신이다 어허 어허 자기가 귀신이라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오는거였지 어 진짜 보자 어떻게 알고 있어 이제 어 여기 이제 보자 찍혀왔어요 그러면은 오 와 엣 아 아 아 아 3개짜리 남은건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쩐다냐 페이저야 이것도 뭐야 부서지평아 응 아 골 아 뜨거 그 7 아 아부가 막혔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빨리 어 어? 물이 잠겨있어 계속 잠겨있어 지금 잠겨있어 다시 잠겨있을 방법 없을까? 어디에 있는거니? 형 아 이거 잠겨있대 끝나야겠네 이거 일단 어쩌지 괜찮은데 엘리비터 안 움직이구요 지하이죠 여기 어? 잠깐만 아하 빨리 문이 열렸다 됐다 여기있지? 숨바꿈치 그만 나오지만 해 오우 큰일난데? 이렇게 펜 좋다고 아이고 아아아아 거의 나왔대 아아아아 아아 아으 내가 컨트롤 미스 때문에 어쩌나 야 이거 거의 이제 마지막 이제 빨리 피날레 해군 여기 지금 어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이따 이쪽으로 가 어 그리고 당황하냐고 이따 이쪽으로 어 아우 이런 쉣 아 막혀야리고 있고 있었어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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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가 진짜 싫은 다 이거 어 아 아 아 오오오오 얻어나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뿌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셨죠 갑자기 화면이 지진거리더니만은 갑자기 제 목소리만 나오고 화면 영상에서 나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이유는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난 방송 보셨던 분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2주죠 2주간에 방송했었던 거 한번 보셨던 분이라면 상당히 죽음을 많이 겪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겪다 보니까 한번은 이제 또 선생님한테 느끼고 또 이제 경황이 없다 보니까요 또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는 바람에 한번은 독에 맞아서 선생님 뚜벅거리는 소리 기다리다가 그만 죽어버리고 또 이제 도망치다가 오히려 귀신한테 발을 긁히는 등 정말 우여곡절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 이거를 깰 때마다 진짜 정말로 머리가 아파오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편집할 때도 보면은 너무 죽는 것이 그 이유로부터 너무 많다니까 아 이거는 아무래도 깨기 힘든 건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구요 그래도 나름 저도 노력은 많이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제가 포기할 제가 아닙니다 비록 지난번에 방송을 못했어도요 방송을 못했어도 다시 한번 도전해보기 때문에 일념으로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주라든지 이번주라든지 아 죄송합니다 이번주라든지 다음주쯤에 방송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구요 어차피 이제 피날레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피날레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니만큼 잘 편집해서 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절대 쓰러지지 않는 저 도풀이를 보면서요 여러분들 응원 많이 부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런 거 왜 살이 없네요 오늘 아 재작! 으아 아아아아 아하하 어깨 좋습니다 자 아쉽지만은요 예 아아 아 미치겠어 이 게임 아니 할 줄 알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거나 확실한 거나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아 이렇게 달하고 엿먹일 정도의 이러한 애 아 아 피날레는요 진짜 아 너무한 거 같아요 예 피날레는 이게 거의 끝날 시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 끝날 시점이 아 너무하더라고 이거는 일단 자 일단은요 예 아쉽지만은 예 일단 피날레 가는 거는요 오늘은 요쪽에서 마무리 주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예 고저히 아 이성 지나면요 제 멘탈이 진짜 바사삭할 거 같아요 예 바사삭할 거 같으니까 예 오늘은 요쪽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회에 예 내일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다음 기회에 예 다시 한번 예 피날레를 향한 예 피날레를 향한 예 피날레를 향한 코마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치로 보시는 분들은 팔로우 많이 부탁드리고 유튜브 하신 분들도 예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꾹꾹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미치겠어 이 게임 대체 만드신 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좀 쉽게 좋다 추워 좀 해줘니 네네